한 해 동안 사건 사고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 우리가 송구영심 예배를 마치고 신년 예배를 드릴 때는 내년은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회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힘들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이길만 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이길만 하면 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사건 사고는 내 인생에 큰 통증과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시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일곱이 올라와가지고 갈대밭에 있는 풀을 막 떠돋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아주 마르고 흉하게 생긴 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다가 살찐 소를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아주 충격적인 꿈을 꿨어요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확실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줄 귀에 무성한 그리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다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잎사귀 칠곱 일곱 이삭이 나와서 가는 이삭이 아주 풍성한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꿈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바로왕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도구가 소하고 밀입니다 소하고 밀과 나일강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그 나일강이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미리 생산되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곡식들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왕은 이 꿈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바로왕은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입니다 바로왕은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의 모든 운명은 왕이 결정하고 왕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한다 이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왕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처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런 꿈을 꿨으니 얼마나 무섭고 어렵겠습니까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꿔버리니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의 마음이 범인하여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이죠 박사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대국입니까 그 대국에 뛰어난 박사들 다 모이고 뛰어난 점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꿈을 설명했지만 누구 하나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질문 가운데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하지? 내 인생에 시작하는 사업과 결혼과 만남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질문은 주시지만 답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말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오늘 바로 왕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 있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알려고 하지만 그 대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간의 한계를 느낀 바로 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자의 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다가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오늘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IQ가 0.3입니다 0.3이 물고기 IQ예요 이 물고기들은요 바로 옆에 있는 물고기가 낚싯대에 탁 채가지고 끌려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도 또 낚싯대가 내려오면 또 확 물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물고기처럼 자꾸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신적인 존재로 서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가 서 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다는 사실을 2년이 지나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참 요셉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풀려날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마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면요 애국에서는 관직은 30세에 관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30세가 넘지 못하면 관직을 받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28세인 요셉을 2년 동안 감옥 안에 두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찾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이 어떤 힘을 썼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순전히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상처가 참 많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모습을 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상처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요셉은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갈등 형제들의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자신이 5살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4명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 엄마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한 핍박, 따돌림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베냐민을 함께 웅크리고 앉아서 다른 애들이 많은 행복함을 누릴 때 외롭고 슬픔으로 보냈던 어린 시절을 가진 요셉 상처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대접받을 만한 나이 17세의 형들에게 의해서 노외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옥 안에서 많은 정치범을 만나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인해서 곧 풀려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얼마나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많은 상처를 이야기하지만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독기가 나오는 거예요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상처받은 것을 독한 마음으로 말로 풀기 때문이죠 요즘 내 말이 독해졌다 상처가 극심해진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독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십시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괴로움과 살아가면서도 그의 입술에는 독기가 없습니다 독기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상처를 가진 요셉이 어찌 독기를 품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독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어져야만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지극 증성인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상처받았습니다 마음의 아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는 어느 구석도 독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독한 말이 그에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한량없는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신에게 처한 이 형편 처지를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난 나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한번 제가 앞을 떼면 여러분이 평안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어도 가시방석에 앉아도 감옥에 있어도 그래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질문만 하고 답을 넣지 못하는 아픔으로 서 있게 됩니다 요셉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나약한 가운데 가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시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환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운데도 읽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은 내 인생에 수반된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고통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며 번민하는 모습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요셉은 이제 바로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바로 왕을 직접 만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없던 힘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왕을 만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왕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갑자기 힘이 생긴 겁니다 요셉에게 감옥에 있다가 힘이 생긴 모습으로 왕을 만나는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없던 힘이 생길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없던 힘이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힘을 잡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너에게 듣기를 꿈만 들으면 능이 푼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셉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라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오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라오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요셉이 없던 힘이 생겼을 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네 저는 꿈 잘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라오 왕에게 중요한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오 왕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나는 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요셉이 계속적으로 내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질 때가 꼭 없던 힘이 생길 때에요 없던 힘이 생길 때 평소에는 그냥 주변인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집사로 있다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두가 되고 통장에 장고가 없다가 통장에 장고가 쌓여지고 없던 힘이 생길 때 그때가 관점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이 확고한 그 관점이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높이신 후에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할 때에 29절을 31절에 말씀해 보면 7년 동안에 흉,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34절로 3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34절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업을 쌓게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 말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 하리다 아멘 자 오늘 요셉이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애굽 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아주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흉년을 우리의 인생에 풍년이 있으면 그 풍년은 흉년을 대비하는 시간이란 같이 해볼까요 내 인생에 풍년은 흉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참 중요해요 풍년을 주실 때 흉년을 대비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건강을 주실 때 건강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삶의 모습이 내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흉년을 만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풍년의 때에 있습니까 흉년의 때에 있습니까 풍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흉년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확신으로 뚝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기독정치인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하지만 자신이 그 지혜를 가지고 정책을 내고 자신이 그 지혜를 가지고 유능한 의사를 빼고 그 정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독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은 하나님인데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바라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은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배워서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 감동 뱀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 바로왕이 야 요셉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다 바로 그 말이 모든 바로왕과 함께하는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년의 때의 말씀을 저축해야 되고 풍년의 때의 기도를 저축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저축하지 않으면 흉년의 때의 곰피배치 입니다 흉년의 때의 풍년의 때의 저축한 것 가지고 흉년의 때의 살아야 되는데 풍년의 때의 우리가 저축하지 못하면 곰피판 흉년을 보내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젊음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저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 해야만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들 때 여러분 말씀 암송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젊은 날에 또 내 몸에 힘이 남아있을 때 인생의 풍년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 그들의 머리에 쌓이는 그게 저축하는 겁니다 말씀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봉사를 저축하고 헌신을 저축하면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풍년의 이 시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풍년의 때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풍년도 7년 이고 흉년도 7년 이에요 우리 인생을 쫙 살펴보면요 흉년의 때는 기억이 오래 남아가지고 아 내 인생은 전부 흉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흉년도 7년 풍년도 7년 하나님이요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17년 2017년 한해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나는 말씀을 많이 저축했는가 어떤 목장에는 말씀 일독을 했던 목장도 있습니다 말씀을 일독 하는데 남편이 제발 좀 잠 좀 자자 그래도 이분을 다 말씀을 읽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저축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 오늘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남는 시간 많이 잡담도 하시고 하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해는 말씀을 많이 저축해야 말씀을 많이 묵상 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암송 암송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섬미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왕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택 하는 중요한 시간 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려고요 기다려 vemos